자 2013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와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울산큰고래TV와 함께 재밌게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린모드 컨텐츠는 울산큰고래 게린모드 산타크로스의 비밀상황극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정말 있다면 산타크로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산타크로스의 현실적인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근육질 자 산타역의 두디 이거 루돌프1 옆집우기 루돌프2 스타로 그리고 아이 학준 병구 엄마 아빠 레알이다이 저스트펄슨 이곳은 아이슬란드의 산타크로스의 공장 이곳엔 산타 두디가 살고있었다 루돌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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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말이잖아 루돌프 어떻게 울지 루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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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6개 루돌프 루돌프 교배종입니다 거미와 술록을 교배했죠 거룩입니다 울프야 울프 루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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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어맘만 루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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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rte 이런 사장님 오늘 안쉽니까? 오늘 공휴일 인데요 오늘 공휴일인데 안쉽니까? 공휴일 수당 주나요? 넌 누구니? 게이션? 이선아 사장님 오늘 사모님이랑 같이 안지내십니까? 그런거 없는데요? 사모님 아 사모님 하긴 나같아도 지내기 싫겠다 산타 할머니 못생겼어 말할까 말까 했었지만 너도 아는 편이 낫겠지 우리 착한 어린이들한테 선물 주러 가자 갑시다 어디입니까? 얘들아 렛츠고 오오 하하하하하 그냥 막 가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해보니까 어딥니까? 어디에요 어디에요 네비게이션 빨리 네비게이션 뇌쪽을 봐야지 하하하하 뇌쪽을 하하하하 누구지? 누구야 이거 한국 노스... 노스코리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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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 빼놓겠습니다. 아이 썰배 빼놓겠습니다. 썰배 주차? 7년동안 한번 울고 편식 두번밖에 안했고 도둑질 한번도 안했고 진짜 S급이네 도둑질은 이거 편법을 썼네 훔쳤다가 돌려줬네 이거 편법 이거 원래 안되는건데 이거는 봐줍시다. 어차피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잠깐만 잠깐만 사장님 눈이 다린거 같애 사장님 비율 개좋네 다리 너무 긴거 아냐 이거 그거 아닙니까 이거 인형있지않습니까 이런 인형 말타는 인형있지않습니까 그렇게 산타클로스는 학주네 집으로 향하고 자 얘들아 가자 뾰로롱 학주네 집 뭐하는거야 세수하는거야 뭐야 세수하는거야 야 너 뭐하냐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를 이렇게 전투적으로 해 미친데 설거지를 세면대에서 하다니 설거지를 세면대에서 하는 사람이 형이 엄마야 엄마 형한테 가야지 형한테 가야지 형 형이 형 사타가 있어 형이 슈퍼마리오가 지새겼어 내가 동생 아냐 흐흐흐흫 어이 그래요 아잇 너가 형인데요 형이 형이예요 내가 형이예요 어어 동생아 산타는 물론 있지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산타가 우리집에 와 아니 우리집에 아니고 착한 어린이들 집에 가서 그 선물을 넣어줄거야 형 키를 보니까 여기 굴뚝이 있는데 굴뚝이 어딨어 우리집에 굴뚝이 어딨냐고 그런줄 알아 어린이는 몰라도 돼 일단 잠이나 자자 일단은 자고 있으면 산타가 와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갈거야 자자 형 키를 보니까 동생한테 유전자가 몰빵됐네 자 가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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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좀 밀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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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 왜이래 아휴 얘들아 초심 잃었어? 아휴 어? 아휴 아니 아니 사장님 저희가 지금 예수 태어날때 태어난 날부터 지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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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1미터 그까지 스톱 스톱 아휴 주차해놔 운행을 중재합니다 아휴 선물로 선물들고 가야죠 발레파킹부터 아휴 발레파킹부터 아휴 어휴 예 산타요 오오 호호 이벤트가 다 산타 오오오오 음이 이거 뭐에요? 엄마 산타가 왔어? 어 어 어 어 산타할아버지다 산타에요 짜잔 짝통이야 짝통 짜잔 친구들 반가워요 짝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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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산타 맞아요? 짝통이 사장님 아 이거 이거 지금 외람된 말씀인데 썰매 불법주차 딱지 끊겼는데요 이거 슬록이 많이 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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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빼야될거 같은데 일단 돈 주셔야죠 왜 돈을 안시켰어요 이런거 아 이거 저희가 착불이라서 아빠 2500원 산타 강도구만 나가 나가 뭐하는거에요 지금 저기요 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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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는 착한 어린이들에게만 선물을 주는거 아닌가요? 아니 저도 저도 뭐라 그래요 내가 착한 어린이? 제 착한 어린이세요 그러니까 돈 주세요 빨리 하하하하 돈 주세요 하하하하 산타가 이상해 산타가 이상해 산타가 이상해 산타가 이상해 산타가 이상해 문 열어 하하하하 문 열라고 문 열어 하하하하 착한 어린이는 산타한테 돈을 주는거에요 헌금도 잘 내고 하하하하 저기요 교회인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교회 교회 우리 저러세요 어 안 믿어요 덜 믿어요 우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합의로 일단 드릴테니까 일단 2500원 나한테 먼저 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잠깐만 끌리는데 이거 진짜 우리도 진짜 우리도 손해보고 하는 자세하니까 어쩔수 없지 어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해야되거든 장사가 이렇게 하는거잖아 산타가 주는건데 피라미도 아냐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고마워 나 이거 진짜 원래 주면 안되는건데 진짜 2500원에 내가 2500원 받고 원래 이거 4000원 받아야돼 근데 나머지 1500원 내가 사비 써가지고 드리는거니까 하하 진짜 이거 내가 그리고 나중에 저희 가고 난 뒤에 전화 한통 올거에요 하하하하 전화요 전화 한통 오면은 그 이제 좀 할아버지 분이 전화를 거실거에요 그 때 고객만족 매우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만족이라고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잘해드릴게 내년에도 내가 내년에도 여기 올게 네 어때요 괜찮잖아 이정도면 괜찮잖아 이 말 뭐에요 저쪽 괜찮죠 괜찮죠 괜찮은데 괜찮잖아 나 이거 지금 바로 이거 지금 바로 드리고 이거 지금 바로 가져가시는거에요 이거 하하하하 이거 바로 받는거야 사은품 사은품 사은품은 솔직히 사은품하면 진짜 오래 남은거 없어요 아 그래도 너무하시네 이빨치는거 봐 이빨치는거 봐 이렇게까지 내가 장사하는데 사은품까지 받아냐면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아주머님 어머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머님 어머님도 아닌 딱 보니까 액면가가 누나네 누나 누나 이건 아니지 내가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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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이거 저거 해놔요 이거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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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어린이 재능교육하면서 자기 일은 스스로 하는데 꼭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하는게 잘 되는거죠 산타님 뭐야 이 땅콩은 야 야 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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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있어 뒤로 가있어 굴뚝으로 안와요? 굴뚝이 있어야 굴뚝으로 가지 굴뚝이 없잖아 엄마 왜? 굴뚝이 없어서 산타가 위로 못와 아이 요새 굴뚝 있는 집이 어딨다고 그래 저 돈들이 돈 주시면 굴뚝 만들어 드릴게요 하하하하 아님 뭐 가스보일러 타고 올까요? 아니 그건 4번 타야 되서 좀 오래 걸려요 하하하하 여보 그렇게 학주리네 집에는 네 뭐라고 좀 해봐 산타큐로스가 방문했어요 더 드릴 테니까 가세요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야 2500원 받았구요 사인님 받았습니다 다시 가면 돼요 아이 그걸 왜 내 아 그냥 돼 아 뭘 그냥 식사한다는데 저게 뭘 뭐 들을 수지도 모르잖아 사장님 근데 그 저 안에 뭐 들었습니까 저 그 뽀로로 칫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 원가 600원 하는 거 아닙니까 보로디 거래디 보로디 보로디 이득이다 하하하하 장사 이맛에 하거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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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를 예수 태어날 때부터 하고 있어 하하하하 전문가거든 뽀로로 칫솔 아휴 그 말 좀 벌었으면 좀 자동차 좀 사입시도 하고 언제까지 하하하하 맨살 이거 우리가 끌고 하하하하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